지난 21일 코트라 본사에서는 온라인 세계 인류 한국 상품전이 개최됐습니다. 코트라와 프랑스 최대 기업 정보 서비스 기업인 콤파스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온라인 최초의 전시회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글로벌 기업을 통해 우리나라 세계 인류 상품들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습니다. 세계 인류 상품은 지식경제부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권 내에 기업 또는 5년 안에 진입이 가능한 제품과 기업을 선정하고 코트라가 해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133개사가 기업의 상품 정보들을 올 연말까지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의 콤파스 사이트를 통해 전시합니다.